안녕하세요. 제페토에서 다양한 3D 의상과 악세서리를 만들고 있는 레드오션이라고 합니다. 저는 만들고 꾸미는 것을 좋아합니다. 그래서인지 원하는 아이템을 직접 만들어서 나의 캐릭터에 입혀볼 수 있는 제페토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. 거기다 아이템을 팔아서 실제 수입까지 낼 수 있으니 정말 만족하며 아이템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본 강의에서는 마블러스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보다 사실적인 주름이 들어간 옷을 모델링하고 그 옷을 블렌더와 연동하여 수정하고 포토샵으로 텍스처를 쉽고 빠르게 제작하는 방법 등 제페토 아이템 제작의 모든 프로세스를 담아낼 예정입니다. 아이템 크리에이터를 시작하려는 분들과 원래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지만 아이템의 퀄리티업을 하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꾹꾹 압축하여 강의를 구성하였습니다. 짧은 시간 안에 멋진 아이템을 만드실 수 있도록 아트엑스에서 여러분들의 지름길이 되어드리겠습니다. 그럼 아이템 만들 준비 되셨나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